자 오늘 뉴스3 그러면 시작을 해보죠. 지난달 11월입니다. 11월 수출이 1년 전 11월보다 14%나 줄었습니까? 그래서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고 그러는데 지난달이 조금 나아질 것 같다고 안 했습니까? 글쎄요. 10일 기준, 20일 기준에서 한 자리 숫자로 줄어든다. 그래가지고 조금 기대를 했는데 별반 나아진 게 없네. 14.3%가 감소됐어요. 그래서 1년 연간으로 본 거예요. 작년 수출이 줄어든 게 작년 12월부터거든요. 그러니까 12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11월까지 1년 동안 보니까 10.1%가 감소한 거예요. 두 자리 숫자. 그러니까 이것도 딱 계산해보니까 딱 두 자리 숫자 딱 떨어지니까 10년 만에 첫 두 자리 숫자 수출하겠다. 참담한 수출을. 전년 대비해서. 전년이 아니라 1년 전 대비죠. 물론 그 기간. 그러니까 2019년까지 통계가 안 나왔으니까. 그렇겠죠. 지난 직전 1년 동안 보니까 10.1%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같은 기간 대비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성적은 성적이니까 두 자리 숫자가 감소를 했는데 그런데 이 두 자리 숫자 감소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가 걱정보다는 조금만 있어보세요. 조금만 있어보세요. 괜찮아진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 혹은 제 생각에도 좀 좋아하시긴 좋아하실 거예요. 내년 1분기 정도 되면. 그리고 당장 12월 수출만 하더라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두 자리 숫자가 감소한다든지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12월부터 안 좋아졌거든. 작년 12월부터 마이너스 났으니까 그 마이너스에 또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보다는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그 마이너스 폭이 상당히 줄어들거나 혹은 다시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 있긴 해요. 뭐냐. 주요 수출 품목 중에 상당 부분이 금액으로는 빠졌는데 물량이 늘고 있다는 게 정부 그런 의견의 방증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반도체 가격 같은 것들이 주력 수출 품목 같은 경우에 한 3분의 2가 빠지는 그런 폭락세를 보이는데 반도체 물량이 많이 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올해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해 11월보다 11월 기준으로 30.8%가 감소했어요. 금액 기준으로는. 물량은 어떻게 됐냐. 22.2%가 늘었지. 금액은 30%가 줄었는데 물량은 20%를 더 풀었는데. 그러니까 퉁치고 퉁치면 3분의 1 토막 났다는 얘기잖아요. 가격이. 가격이. 물량이 22%가 늘었는데 금액 기준으로 30% 줄었으면 3, 3, 3 아니야. 이렇게 됐다라는 건데 이 가격의 하락폭이라는 게 작년 12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기저효과가 일어나고 물량이 이렇게 물량이 올해 상반기 하반기 들어오면서 조금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반도체 쪽에서의 수출 금액 기준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국 수출 감소폭이 조금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정부가 비교적 낙관하는 근건데 우리 전체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27%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중국 수출이 본격적으로 줄어든 게 올해 5월부터인데 5월 달에 20.5%가 빠졌어요. 그래서 줄곧 20% 안팎을 빠져왔는데 지난달에 12.2%로 그 감소폭이 확 줄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11월에 뭐가 있습니까. 광군전이죠. 이게 최대 쇼핑 시기가 있으니까 이게 기여를 한 거고 또 중국 내 저유양연료유예 수요가 증가했다든지 석유제품 가전제품 이런 쪽의 수출이 늘어서 그런 거지 기조적으로 과연 중국에 수출이 늘 수 있겠냐 이런 반론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수출 주력 제품은 아니지만 비교적 선전하는 제품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화장품 바이오헬스 컴퓨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수출이 잘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했는데 어쨌든 수출에 대한 시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수를 좀 부양시키면서 수출 감소는 어쩔 수 없다라는 시각도 있고 무슨 소리냐 수출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시각도 있는데 대체로 보면 좀 장기적인 경제를 걱정하는 분들은 수출보다는 내수를 좀 활성화했다. 그러니까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수출 비중을 좀 줄여나가면서 내수를 좀 내수 소비라든지 이런 쪽을 늘려야 된다. 그 어떤 기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일하는데 우리 경제에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완화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기가 올 때마다 V자 반등을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IMF 때도 V자 반등 또 금융위기 때도 V자 반등 이렇게 그게 수출 어떤 역할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우리가 위기가 오면 우리 환율이 많이 오르고 그게 또 수출 증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왜냐하면 환율이 1,000원일 때와 2,000원일 때는 미국 사람이 같은 돈으로 우리 물건 2,000원어치 사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당연히 수출은 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일본 경제는 전체 일본이 수출을 많이 하긴 하는데 전체 경제에서 일본 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현격히 적어요. 사실은 일본은 수출 주도 경제가 아니라 내수 위주의 경제라고 하는데 물론 N화의 역할도 있습니다마는 일본 경제는 반등이 안 나와요 잘. 수출이 그렇게 늘지 않거든요. 위기가 와도. 워낙에 전체 매출에서 전체 내수의 경제 차지하고 있는 수출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출에 대한 것들은 조금 다른 생각들을 해줘야 된다. 내수를 부양해야 되고 그런 건 사실인데 수출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완화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도 지금 국면에서 경제성장률을 가파르게 다시 반등시키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도 낙감만 할 게 아니라 굉장히 총력을 다해서 수출에 대해서 방화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마저도 적어도 내년 상반기 일사분기에도 수출이 마이너스가 나면 이건 정말 시리어스하다. 희망컨대는 내년에는 상승반전할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마는 내년 한 2월경부터는 아마 상승반전할 거라고 산업부도 그렇고 KDI도 그렇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도 일정 부분 통계의 기저에 또 한 가지 경고를 하고 싶은 건 정부의 입장에서도 내년 일사분기 때 수출이 플러스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플러스 났다고 또 잘했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워낙 안 좋은 데다가. 그래서 굉장히 경각심이. 그런데 또 통계가 나오면 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요. 아이고 봐라. 수출이 좋아졌지 않냐.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 언론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뭐라고 하냐면 기저 효과밖에 없는 거 아니냐. 양쪽 다 조금 조금씩은 다른 시각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내년 수출은 증가폭으로 봤을 때는 올해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죠. 올해가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기준을 좀 가져가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뉴스도 가보죠. 최근에 과열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의 신혼부부 특별 공급. 이거 하려고 소득 수준을 맞춰야 되니까 일부러 직장을 좀 연봉 낮춰서 이직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다. 그 정도로 이게 로또 아파트입니까? 아니 지금 로또 아파트 정도가 아니라 이게 심각해요. 특히 말해 30대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30대들 모이면 주식 얘기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부동산 몰빵. 아파트 얘기만 하는데. 그런데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면 30대 후반이에요. 그런데 입사한 지 그러면 한 7, 8년 됐을 거 아닙니까? 1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입사해서 한 2, 3년 만에 어떻게 해서든지 분양을 받든지 조그만 집이라도 서울에 산 입사 동기생하고 외곽에서 그냥 전세 전전했던 동기생하고 지금 재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버리니까 주식 개별 종목 해서 봐요. 귀뚱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몇 억이. 아니 몇 억이 지금 한 4억 차이 난다고 합시다. 그런데 계속 벌어질 거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 일할 맛이 안 나지. 그런데다가 이제 분양가를 잡아놓으니까 분양을 받으면 그야말로 로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 천만 원 때문에 이게 신혼특공이라는 게 연봉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 맞벌이 기준으로 3인 가구 신혼특공 소득 상한선이라는 게 월에 702만 원이에요. 그런데 702만 원 넘어가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합산해보니까 부부가 얘기한 거지. 여보 당신 연봉 당신 월봉 얼마지? 당신 연봉 300만 원이지. 나는 보니까 405만 원이네. 그럼 702만 원 넘어가잖아요. 야 그러면 이게 5만 원 차이로 우리 신혼특공 못 받으면 소득 수준 좀 낮춰볼까? 당신 지난번에 어디 이직한다고 그랬잖아. 그 한 500만 원 1천만 원 낮출 수 있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집은 꼭 사고 싶어요. 결혼하는데. 혼인 신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아니 얘기를 들어봐요. 남편이 이제 집을 사요.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전세자금 대출을 풀리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나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남편이 집주인이고 아내가 전세. 전세죠. 실질적으로는 부부인데 혼인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집 때문에. 그게 지금 30대의 고민이라는 얘기를 저한테 몇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일륜지지사 결혼을 하고 혼인 신고까지 안 하면서 집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럴 만도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잘 살고 싶은데. 그렇죠. 길이 없다. 재산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 그렇죠. 그러면 이런 제도를 가만히 보세요. 뭐 표현이 좀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흑수저 출신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700만 원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금수저 출신인데 부모가 물려준 재산도 있는데 자기는 소득이 적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건 지금 여기 신혼특공에는 소득 기준만 있지 자산 기준은 없어요. 건물 관리인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좋은 차 몰고 다니는 소득이 낮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도 된단 말이에요. 소득 수준은 낮으니까. 네. 소득 수준은 낮으니까. 그런데 금수저 출신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억울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의 어떤 빈틈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좀 생각이 나는 게 이 30대들이 이렇게 주택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끼고 불안해하는데 왜 장기 임대주택 그러니까 거기서 살면은 한 10년 이상 살면은 그 집을 자기 집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더 활성화하면 안 되나. 그리고 왜 임대주택은 항상 저 외곽에 별로 인기 없는 지역에다만 허름하게 지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만이라도 그런 30대나 이런 분들에 대한 연구임대나 혹은 분양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물론 제가 부동산 전문가 아니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런 것만이라도 35층 제한이라도 좀 풀어서 좋은 지역에 한 60층 70층 해서 랜드막 지어서 그런 분들 좀 입주시키면 안 되나. 우리 임대주택이라는 걸 항상 비교적 저층의 외곽으로 가야 된다는 그 인상이 있잖아요. 서울에 랜드막을 지어서. 거기를 임대로. 네. 거기를 임대주택으로 해서 평생 살게 해주든가 아니면 10년 이상 살면 그 집 분양권을 주든가. 그러면 안 될까요? 그거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제가. 아니 저 친하잖아. 누구랑. 누구랑 친해. 서울시 팟캐스트 하잖아. 저번에 한번 봤때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얘기 좀 해줘요. 제가 직접이요? 네. 노력 많이 한대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들 마찬가지죠. 사실은. 하여튼 뭐 지금 12년째 근로자인데 너무 요즘 형님 키징이 나신다고 부동산 뉴스만 보면 그런 분들. 그런데 진짜 제가 좀 저거 얘기했지만은 30대들이 모여서 집 얘기밖에 안 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게 좀 큰일이구나. 뭔가 특단의 대책들이 나와야. 그런데 이게 신혼특공도 그렇고 임대 로또아파트도 그렇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하니까 온 신경이 다 거기 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집 있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벌어져서야. 요즘 진짜 부동산 얘기 참 많이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많이 한 게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하긴 했지만 특히 2007년? 6년 이때쯤 한참 진짜 엄청나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한 10년 만에 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 같네요. 오늘 뉴스 3번째 뉴스 전해드리죠. 블랙프라이데이라고 미국에서 소비 아주 그냥 꽃피는 날이 있죠. 그런데 온라인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팔았던 모양입니다. 무려 온라인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74억 달러. 8조 7천억 원. 사상 최대래요? 사상 최대래요. 그런데 이건 당연할 수도 있어요.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에 주로 미국 사람들이 행태가 어떠냐면요. 전 가족이 차를 몰고 쇼핑몰을 가요. 베스트바이 가서. 베스트바이가 쇼핑몰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베스트바이가 단독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큰 쇼핑몰. 주로 도심에서 한 30분 정도 가면 그런 데 갑니다. 그런데 이제 블랙프라이데이 아침에 일찍 나가야 돼요. 왜냐 쇼핑몰의 주차를 가장 쇼핑몰 입구와 가까이 돼야 돼요. 그게 번호표입니까? 아니 왜냐하면 번호표가 아니라 쇼핑을 어느 정도로 많이 하냐면 사다가 싫고 또 싫고 싫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주차장이 왔다 갔다 하면 저 주차장이 파킹라 저 끝에 있으면 힘들잖아요. 빨리 가는 이유가 뭐냐면 물건이 떨어질까도 걱정이지만 입구 엔트런스에 빨리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그 정도로 쇼핑이 무서운 쇼핑이 블랙프라이데이. 블랙프라이데이 쇼핑인데 생각해보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 이게 너무 불합리한 거지. 아니 그냥 온라인으로 툭툭하면 배달시켜주는데. 그래서 쇼핑 어떤 쇼핑의 광경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미국도. 예전에 정말 전 가족에 가서 쇼핑도 하고 고르고 애들한테도 야 너 뭐 게임 앵기 하나 사라. 와이프한테는 텔레비전 하나 바꿔라. 이런 쇼핑인데 그래서 사실 미국 사람들이 트럭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픽업 이런 차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외곽에 갈수록. 그리고 홈대포라든지 자기가 집수리 다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하는데 어쨌든 월요일 오늘 사이버 먼데이에요. 이제 월요일이 되면 블랙프라이데이 끝나면 그잖아요. 블랙프라이데이 끝나고 사이버 먼데이. 블랙프라이데이 끝난 다음에 원래 나머지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이버 먼데이거든요. 이때가 원래 더 온라인 쇼핑이 더 해요. 중국에 광군절이 있다면 미국에 사이버 먼데이가 있는데 이 사이버 먼데이에 어느 정도 매출을 할 거냐. 한 94억 달러 봐요. 94억 달러? 네. 아까 얘기한 게 74억 달러잖아요. 온라인 매출만 기준으로 한 거고. 블랙프라이보다. 온라인 매출 기준으로 사이버 먼데이가 더 크죠. 더 커요. 더 할인을 더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떠리 이런 거. 불프해도 안 나간 거. 그렇죠. 싸몬에 막 가는 거요. 싸몬.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소비 행태가 바뀌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경기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 올랐죠. 최저임금 올랐죠. 경기 좋다고 그러죠. 부럽습니다. 트럼프는. 부러워요. 우리는 언제 이런 날이 올까요. 여튼 그래서 지금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쇼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의 분위기가 소비 분위기는 적어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 하물면 접속이 지금 끊기고 그랬다니까. 우리도 접속되나? 우리도 당연히 팔겠지 우리한테도. 당연히 팔죠. 그러면 아마존 같은 데 들어가서. 아니 이게 직접 구매에 이게 미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준으로 50% 정도 돼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의 온라인 해외 직구를 보니까 전체 48.9%가 미국이에요. 여기서 많이 산다고. 이번에도 블랙프라이데이 때 우리는 그런 거 안 했지만 아주 이게 잘 나가는 분들은 싸게 샀을 거예요. 같은 텔레비전에도 미국의 사는 게 훨씬 쌀 거예요. 그런데 배달이 어떻게 되나 그건. 배송비 감안해도 싸다는 얘기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랬어요? 왜 미국에도 싸게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품이. 삼성 거에 그런데 알고 보면 삼성 엘지 건데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싸. 괜히 화내서 죄송스럽습니다. 미국에서 산 본 적은 없어요. 살 리는 없죠 저희가. 그러면 저희는 뉴스 3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광고등학교 와서 바로 월요일의 남자 모니터데이 방송에 권순윤 기자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청 dwell 일 Со 데 넣고 그리고 ться